손흥민은 지난해 11월 안화골졸 부상을 당했고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기량이 많이 하락했다. 약 2주 전부터 마스크 없이 경기에 뛰고 있지만 올 시즌 4골 3도음에 그치며 지난 시즌 폼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토트넘은 현재 5위를 유지 중이지만 팀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다. 케인은 여전히 팀 내 최고 득점을 기록 중이며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통해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 중이다. 콘테 감독은 레비 회장과 언쟁에 지쳐 이번 시즌을 끝으로 떠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 측은 연봉 16원 인상을 제안했고 콘테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토트넘 팬들은 포체티노를 원하고 있는데 그가 있을 당시 우리는 우승을 꿈꾸는 팀이었다고 주장했다. 포체티노는 토트넘을 꾸준하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시키는 팀으로 만들었다. 구단 역사상 최초로 결승에 오르며 토트넘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기록하며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이 축구선수 랭킹 26위에 이름을 냈다. 이는 지난해 39위보다 오른 것인데 2018년부터 5년 연속 100위 안에 이름을 냈다. 지난 시즌 득점왕에 올랐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2022년부터 시즌이 끝날 때까지 15골 6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이 리그 4위에 오르는데 공을 세웠다. 저희가issimo 시즌이 gear cél에다. których 더 연습시키는 fundamentals까지 aprof